2024 배학관행 레이스가 결승선만 눈앞에 두고 막판 스포트를 하는 대선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근년에 대선과는 달리 우여곡절을 겪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진판독까지 해야 승자를 가려낼 수 있는 초박빙 접전을 치러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헤르스 민주당 후보는 토요일 조지아와 노스캐로나이나 일요일에는 미시간을 돌고 선거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최대 경합지 펜슬베니아 여러 곳을 돌면서 내부의 적들을 손보려는 구시대 후보 대신에 새세대 새 지도력으로 교체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토요일 파란색으로 바뀐 지 오래된 버지니아 살렘에서 유세한 후에 노스캐로나로 가서 일요일까지 두 곳을 돌고 조지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경제와 이민, 외교안보를 망칠 무능한 후보에게 4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박빙 접전에서 최후 열쇠가 되는 투표율 올리기와 나흘간의 최정선거전을 마무리하며 10월 말 추춤했던 카말라 헤르스 후보는 11월 들어 막판 만회해 판을 뒤집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헤르스 후보 측은 7400만명 이상 이미 투표한 조기투표에서 54%가 여성 유권자들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낙태 문제 등으로 우먼파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로나이나 조지아 등에서 기록적인 조기투표 열기를 보인 데다가 여성 표심회에서는 헤르스 후보가 11포인트 차로 압도해 10포인트 차로 밀리는 남성 표심의 열쇠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헤르스 후보 측은 또 금요일 위스컨신과 일요일 미시간에 대학가 유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 젊은 유권자 특히 남성 열쇠도 격차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헤르스 후보는 흑인 지지율에서 84대 11%로 막판에 4포인트 만회했고 라티노 지지율에서는 56대 35%로 푸에르토리코 비하바른 탓인 듯 상대 지지율이 6포인트나 떨어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르스 후보는 경합지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가가호호 방문으로 1,300만 번이나 유권자가 정의 문을 두드렸고 1억 통이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막판 치상전으로 투표율 올리기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늦게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헤르스 후보가 58대 42%로 앞서 판을 뒤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뒤늦은 결정 유권자들만 보면 썬벨트 지역에서는 헤르스 후보가 66대 34%로 크게 앞선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60대 40%로 앞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외부의 지상전을 아웃소싱해 샤이 트럼프를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올지 아니면 막대한 물량 공세로 압도적인 지상전을 펴 히든 헤르스를 더 많이 데려올지에 따라 최후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